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이 좀 다른 게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까지 갈 때까지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는데 한동훈 씨 보고 그따위로 하려면 그냥 그만두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한동훈 씨가 임기까지 채우겠다. 조금만 깨시죠. 여러분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서는 바로 책임을 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바로 그날로 그만둬야 되는 것이 당대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자리죠. 공천권을 지고 있을 때는 폼을 잔뜩 잡지만 2020년도 4.15 총선 날 여러분들 4월 16일 날 바로 황교안 씨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가 그만두기 전에는 다들 공천권을 지고 있으니까 굽신굽신했지만 바로 거기에서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까 당대표 자리라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패배하면 그냥 그대로 그만두는 자리입니다. 해보니까 한동훈 씨가 자리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총선 이후까지 이 자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선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런 들어보면 내가 말 꼬뜨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말을 원래 한동훈 씨가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선 이후까지 한동훈 씨가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니까 총선 끝나면 바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든 총선 여러분들 끝나는 날 그냥 그만두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선거 이런 식으로 치러가지고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도 이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여러분들 다투는 상황에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여름 날인까지 대통령 발언이 한 말도 없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4월 10일 총선을 윤 대통령이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내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 눈에는 선거를 이대로 치르겠다는 이야기는 총선을 포기한 거죠 논리적으로. 총선을 포기한다고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대통령이 이 화급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 찍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 요구를 했으면 대통령이 한 말씀 정도는 해야 그래야 이 친구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들 검사를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정의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흐릿해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공직을 맞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검사로서 나쁜 놈이라 때려잡는 거 그냥 그걸 계속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일반의 시중에 이름들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도 올바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흔들려가지고 나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실이 사퇴욕을 분명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데 답변이 아주 명언이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까지 국민의 힘에 있겠다.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웃기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두나 총선 여러분들 출구조사 여러분 나오고 나서 그만두나 똑같은 겁니다. 총선 이게 아주 명언임 저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데 광주 가서 이런 비석이나 열심히 닦고 있으면 되냐 이야기죠. 비석도 닦지만 비석 닦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죠. 당신이 광주 광역시 가서 이런 묘지 비석이라면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죠. 최소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독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광주 가서 이런 묘지석 닦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런 소외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만큼 다른 충남이나 대정이나 충청이나 강원도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누가 되면 맨날 호남부터 먼저 가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 그냥 정해진 틀 내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국민과 이 나라를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것이 4월 10일 총선이면 4월 10일 총선에서 최소한 선거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몇 주가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용산하고 이렇게 어그러져 가지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 얘기 보시게 되면 이 당 관련된 사항을 잘 아는 홍준표 씨가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냥 바로 그냥 날라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것은 망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 대표는 인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아주 잘 알죠. 홍준표 씨는 본인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도 해봤고 여러 번 그만두기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한참 여러분들 황규환 씨가 2020년도 4.15 총선 때 공천권을 가지고 뭐죠? 힘을 휘두를 때 그 당시에 홍준표 씨와 곤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씨와 여러분들 자기 글 올린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당신 그렇게 폼 잡아봐야 그냥 총선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결과를 하면 그날로 날라간 것이 당대표다. 그 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됩니다. 하물면 인명직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려대상도 아닙니다. 포면상 갈등이지만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다 합자가 엎드려 있죠. 그래서 저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것은 이만한 이런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면 그냥 날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4월 10일 총선 이후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은 그냥 총선 끝나고 나면 총선 여러분들 출구조사 나오고 그러면 새벽 정도면 여러분들 사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간 것은 어떻습니까 새벽 한 5시나 6시에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매우 높은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이런 추론이지 않습니까 왜 위조 투표지를 이번에도 못 막을 때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 위조 투표지를 막을 생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위조 투표지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고 한동훈 여름 비대위원장도 위조 투표지를 막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실 여러분들 통과하고 공소장을 수없이 써본 사람들일 텐데 원인 결과가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면 사고를 어떻게 이러면 그동안 공소장들은 어떻게 써왔는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여러분 공정하지 않는데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가 엉망진창인데 결과는 무진장 좋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대통령하고 이런 비대위원장이 다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서울법대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물론 다들 앞으로 나오셨겠죠 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졸업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아니 선거가 공정해야 민의가 반영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엉망인데 민의가 반영될 것이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그런 추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